안녕하세요. 여기는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주둔 현장입니다. 오늘 구청장님과 함께 자연휴양림 주둔 현장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청장님도 방문해 주셨는데요. 자연휴양림 벤치마킹자 방문한 이순희 강북구청장님께 휴양림 현황과 공사 진척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은 18동 25실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올해 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내년 5월경 개장한다고 합니다. 멋진 휴양림을 미리 만나보시죠. 휴양림을 미리 만나보시죠.